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준 지원금은 115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6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돼 최소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용객 수의 큰 변화가 없는 최근 5년간 60%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들 운수업체 임원 연봉을 살펴봤더니 그사이 2배 이상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 혈세로 버스업체 임원들만 신이 났던 겁니다. 최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전시가 13개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575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산정한 뒤 실제로 승객들에게 벌어들인 수입과 그 차익을 지원해 비용과 수익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업체의 이윤과 임직원 성과금도 비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지난 5년치 자료를 분석해보니 업체 대표 등 임원들의 연봉은 입맛대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업체 총무부장은 5년 사이 연봉이 2배 이상, 122%나 크게 뛰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 대표의 동생이었습니다. B 업체 대표는 본인 연봉을 51% 인상했고 그 동생인 상무도 85% 인상해 모두 억대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C 업체의 대표는 38% 인상, D 업체 회장은 무려 101%를 인상해 1억 7,500만 원을 연봉으로 가져갔고 그 아들인 전무도 58% 인상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업체 대표와 전무는 각각 64%와 91%를 인상해 임금을 챙겼습니다. 임원과 그 가족의 연봉이 오른 만큼 일반 직원들도 상황이 같았을까. C 업체 사업과 직원들은 연봉이 20% 정도 인상되긴 했지만 여전히 2천만 원대 초반. 20년 넘게 근무한 B 업체 과장 임금은 10%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연봉에 시달리는 직원이 태반이었습니다. 대전시의 지원금이 버스업체 임원과 가족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상황은 준공형제 취지에도 벗어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기상캐스터